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 사이에서 말이죠. 과거보다 정신질환이 많아지기도 했겠지만, 예전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정신과 출입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영향도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특별한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보는 거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겁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지난 2017년 68만여 명에서 지난 2021년 91만여 명으로 5년 동안 34%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는데 20대는 2.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65% 증가했습니다. 1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위를 차지한 걸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겹쳐졌을 때 우울증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해져도 전문가 상담을 꺼리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초기에 내원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를 바라보는 젊은 층의 인식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는 계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낙인 효과가 두려워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자체를 꺼리던 현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